28. 평행사변형 abcd bd는 12cm, 삼각형 apq의 넓이는 14cm 이다. pq는 x, 사각형 abcd의 넓이를 y라 할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는 우선 설명을 위해서 ac를 선분을 그어 봤어요. 그러면 r이 중점이 되죠. ac의 중점. 그러면 이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요. q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bp vs pr은 2대1. 그러면 dq vs qr도 2대1이 되요. 자, 그래서 2대2가 되죠. 그래서 bp하고 pq하고 qd는 같다. 그런데 전체가 12였으니까 pq는 3분의 1에서 4가 되죠. 그래서 x가 4. 자, 그 다음에 apq의 넓이가 14라고 했죠. 그런데 이 bp와 pq와 qd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1대1, 1대1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같다. 그래서 14, 14, 14.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84. 그래서 이것이 y. 그래서 x와 y는 88이 되겠어요. 자, 이걸 답으로 쓸 때 혹시 단위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x와 y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써주면 오히려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붙 You. 가 calidad.